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만화 있어요? 둘이? 아, 맞아. 좋아. 저리 봐던. 저는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치어 뿌구도 좋아했고. 두치어 뿌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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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구빵. 좋아했고. 코치님, 코치님. 안경수 코치님 있자. 안선생님. 안선생님. 어, 알아. 안은 만화 있으면 다 얘기해. 아유미 씨는요? 저 때는 셀러문.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애가, 굿 크리스탑 파워 변신! 한 번 더 있어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했다가 막 팍 하고 막 이렇게 팍 하고. 나 열심히 하지. 나 열심히 하지. 나 살려보려고. 너는 꼭 와. 꼭 광고가 끊어지면 열심히 하더라. 원래 사람이 배고파가. 너 있을 때 잘해. 이런 거 같다. 환희 형 흑백 만화 좀 말해줘요. 뭐라고? 흑백 만화. 흑백 만화? 나 때는 마루치 아라치가 있었어. 마루치 아라치 몰라? 카메라 감독님들만 웃네. 카메라 감독님들만 울어. 사장님 때는 무성만 알았어요.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권도로 물리치는 거야. 그거 말고는 이제 햇빛 눈이 부시는 그 통키왕 몰라. 통키왕. 통키왕. 피고왕. 통키야. 공이 여기서 스무 바퀴씩 돌았어. 여기에서. 공이 여기서 스무 바퀴씩 돌았어. 여기에서. 공이 여기서 스무 바퀴씩 돌았어. 공이 여기서 스무 바퀴씩 돌면서. 만화 형 하실 때 이렇게 테레비 열어주시고. 자리도 막구나 진짜. 아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재미로 살았죠. 얘기입니다. 안녕으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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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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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GO!